오드컨갈리 오드보다 훨씬 더 치기가 편한데 오드컨갈리 이상으로 거리가 확보가 되니까 정말 너무 좋은 클럽인 거 같아요 세컨샷은 이거 하는 건 끝이다 끝 오드보다는 치기가 훨씬 편하니까 캐리거리가 지금 좀 많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러프에서 굉장히 잘 빠지거든요 괜히 유틸리티가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페어웨이 펑커에서도 너무 잘 나가고 잘 뜨고 전혀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괜히 필량이 쓰는 게 아니에요 세컨샷은 이거 하나면 진짜 끝이에요 2022 시즌에는 이 에이펙스 유틸리티 우드가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 바로 생각이 들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꼭 강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